지금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럴 때까지. 같이 가시죠,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요? 강남역국 아니니까. 같이 가십시오. 혹시 유동기 전 본부장한테 700억 원 전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짜신 건가요? 아직 다 그거는 없어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고치로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배 씨, 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는데 재청구했고요. 남욱 변호사, 미국에서 들어와서 48시간 조사하고 그냥 돌려보냈다가 이번에 영장 청구했고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줄기 부분을 이번 영장 청구를 통해서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게 그거죠. 엄청난 수익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돌아갔을까요? 이게 땅값이 올라와서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익을 배당받은 사람들이 선정 과정과 사업 설계 과정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게임을 만들고 선정도 되고 수익을 가져간 것이다. 그렇게 관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이번 영장 청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 부분이 드러났다는 점을 확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관 쪽에서 해당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이 민간 영역에서 수익을 가져갔던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김만배 씨가 사실상 이 사업의 설계 과정부터 긴밀하게 공모했고 이 둘 사이에서 뇌물과 이익 제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줄이면서 천화동이 화천대유의 이익을 늘리는 구조로 배임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들이 영장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계됐고 정당하게 선정됐으며 문제없이 배당이 됐을 뿐이라는 기존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드러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그림이 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는 4인방이라고 해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4인방, 영장 청구, 기소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정영학 회계사가 오른쪽에 맨 밑에 글씨만 쓰여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초과이익 삭제 공모, 개발이익 환수 부분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녹취 파일 같은 걸 제공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검찰이 봐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 중에서는 우리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요. 둘 다 있어야 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거를 적극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사건 규명에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매우 낮게 판단했다고 검찰단계에서 판단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영장 청구 사실에 범죄 사실에 정영학 회계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초과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그것이 삭제가 고의적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예상했던 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겠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영학 회계사가 이미 회계사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선정한 민간의 이익이 더 늘어나도록 이 공적인 책임 주체인 유동규 씨 등에게 관련된 내용을 했을 부분들은 이미 영장이 적시돼서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쪽과는 좀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구속이 되면 중한 범죄고 구속이 안 되면 경한 범죄다 그러는데 재판에는 넘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에서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들은 자신의 혐의 사실도 입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찌 보면 자기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오히려 부인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참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임 구조에서 사실상 제출한 자료 자체가 스스로 공범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배임 혐의를 잠깐 하셨는데 이 배임 혐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처음에는 기소할 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뇌물 혐의로만 기소를 하고 뒤늦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어요. 배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혐의입니까? 네, 한마디로 본인으로부터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이익이 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회사에게는 손해를 끼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를 했다면 그 임무에 반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대표가 10억 원짜리 빌딩을 팔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만 받고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억 원의 손해를 끼친 거네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이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적 개발에 가능하도록 50플러스 1주나 가지고 있고 성남시가 인허관 것까지 갖고 있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 주체인데 왜 배당 이익을 1,822억과 그다음에 공단 개발 비용 등으로만 한정했는가.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내용. 이번에 영장 청구에서 검찰이 직시한 것은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초과 이익을 배당해 주고 성남시한테는 더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빼앗기 위한 배임적 거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성남시가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목을 주주간 협약이나 공모 지침에서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 구조에서 나올 이익을 과도하게 이쪽에 몰아주도록 고의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배임의 핵심이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 배임의 핵심 주체가 이 당사자만, 임직원만 해당이 되지만 이거를 이익을 받은 제3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사하고 공동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같이 공동 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하면서 검찰이 지금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윗선에 대한 수사도 계속 중이다라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은 밝혔는데 말이죠.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령 어떤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서 아까 내가 일하고 있는 또 이런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법원도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을 경우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연 뇌물과 금품 수수와 배임이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뇌물죄와 배임죄는 따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간 연결에서는 배임 수제죄와 배임죄가 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본인의 임무에 반해서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손해를 입혔든가를 봤을 때 보통은 이익을 받은 제3자가 이익을 공유해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게 배임의 고의가 쉽게 인정이 됩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입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배임의 고의가 있는가. 고의성.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사실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손해볼 걸 알고 손해볼 걸 의혹해서 손해를 보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고의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입증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제3자로부터 이익까지 공유받았다면 훨씬 쉽게 입증이 되는 거겠죠. 다만 구분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익을 못 받았다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항변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경영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판단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에 관련된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것은 배임죄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주체가 또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유동규 씨가 자신의 정결로서 이 사업을 당한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 있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아니라 성남시장이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전체적으로나 1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동규 개인이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으로 본 부분은 그중에서 유동규가 혼자 한 계약이 아니라 이 계약 구조 자체가 배임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구조 자체를 승인하고 결제한 사람이 과연 그러한 의사와 공동해가지고 그런 배임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의혹해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가지고 당시에 예측하고 있었던 이익의 수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쨌든 당시에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큰 설계는 내가 한 것이 맞다. 그러나 민간 쪽에서 이렇게 땅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익이 날지는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도 어떤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면 순수한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배임죄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거나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어제 기자들에게 했던 것 같은데. 정책적 판단이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모종의 이유로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든 무슨 이익이든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 구조상에서 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손해가 날 거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알면서도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배임은 사실 이런 고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수사가 핵심적인 부분이 된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 씨가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유동규 씨가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일하다가 본부장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해서 이걸 담당해가지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도대체 이렇게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해당되는 것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구체적인, 경제적인 희미가 배경이 어디 있는지가 결국 배임의 고의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고의성 판단은 뇌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는